좌우 가동은 메가트론의 얼굴. 잘생기진 않았다. 그래도 원래 약간 방송물을 좀 먹으면 얼굴이 조금 더 잘생겨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저 터져서 더 못생겨진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시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트랜스포머 디세티콘, 메인 빌런,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메가트론. 이 종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트랜스포머2, 패자의 역습에 나왔던 메가트론. 그리고 트랜스포머3, 다크 오브 더 문에 나왔던 메가트론. 발매는 훨씬 전에 됐고요. 이건 비교적 최근에 발매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A 시절이에요. 3-0 전에 3A. 3-0와 애슐리우드 그 회사. 그렇죠? 아시죠? 사실 이 3A 초창기 시절의 프리미엄 스케일과 지금 나온 3-0 시절의 프리미엄 스케일은 사실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꽤나 명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구하기도 좀 힘들고 귀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친구는 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제품입니다. 일단은 DLX 스케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비닐도 안 뜯은 셉틴이고요. 이렇게 열면 이쪽에 디셉티콘 마크가 크게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뭔가 보라색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패자의 역습 때 메가트론 꽤나 괜찮았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트론, 와... 아... 묵직합니다. 예... 하하하하하하 아니 여기서... 메가트론 특유의 그 기름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사이버트론 그 행성의 그 문자들이 이렇게 어깨 견갑, 등, 종아리, 발 쪽에 또 들어가 있네요. 자, 일단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뭐 은색이 이제 남아있지 않을 만큼 웨더링이 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녹슨 흔적들이 꽤나 많이 있죠. 아, 그렇죠. 톱니바퀴, 피스톤들 그리고 여기 안쪽 세심한 이런 것들 좋죠. 와, 그리고 이 캐터필러 디테일 굉장히 좋습니다. 지구의 탱크랑은 또 다른 무한개도 느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보여드릴까요? 바닥에 이렇게 이렇게 이런 뭔가 그죠? 이런 부분들도 표현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발목 관절들도 당연히 좌우 많이 움직여지고요. 앞뒤로도 움직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의 움직임도 뭐 이 정도. 무릎 자체가 완벽하게 일자로 꺾이지는 않는 느낌이에요. 근데 더 멋있는 거는 여기 캐터필러가 관절을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바퀴가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와, 이렇게 주는 거예요. 고관절 움직임은 뭐 이 정도. 해외 회내도 뭐 이 정도? 괜찮습니다. 메가트론의 얼굴 잘생기진 않았다. 머리는 이렇게 역시나 목관절 따로 넣어서 투조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숙일 수 있고 뒤로도 이 정도 젖혀지고요. 좌우 가동은... 좌우 머리 가동들은 당연히 많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좌우 비대칭인 것들도 메가트론의 특징일 수가 있고, 손도 조금씩 달라요. 모기의 다리 같은 느낌, 아주 얄쌍하고 긴 손가락들을 자랑합니다. 이게 이제 연질이기는 한데, 관절이 손목어에만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 통짜라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뭔가 외계인스럽습니다. 가동이 되지 않는 친구들을 이렇게 바꿔 끼울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쉽게 바꿔 끼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조금 더 벌려서... 이런 경관절들 이렇게 많이 움직여져서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들을 다 움직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관절들이 움직여줄 때, 어깨 관절 같이 움직여지는 거 이런 것들도 참 재미있는 요소죠. 등김에 겨드랑이 한번 볼게요. 옆구리 쪽 디테일들도 당연히 좋다. 옆으로 뺐을 때도 이 라인까지도 설계가 되어 있어서 최대한 스트레칭을 해도 빈 공간이 보이지 않는다. 관절의 이런 가슴 움직임 이 정도, 허리의 움직임도 같이 돌아가죠. 앞으로 굉장히 많이 구부려집니다. 그리고 여기 질입니다. 뒤에 이런 엔진 이런 부분들, 사이드 옆구리랑 허벅지 바깥쪽에 있는 엔진 디테일하게 신경 써준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거 되잖아요. 그루트 같네, 그루트 같아,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이것도 엄청나게 거대한 레이저 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캐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라이트는 안 나오겠네요. 이게 이제 프리미엄 스케일로 나왔다면 네, 이것도 아마 라이트가 나왔을 텐데 이거는 아마 전환까지 빼야 될 것 같은데요. 장수환을 쏘 느낌이잖아요, 손이. 진짜 얼굴은 진짜 못생겼어. 2버전의 메가트론이 장난감으로도 꽤나 인기가 좀 많습니다. 프라임원 사의 스태츠로도 사실 이 친구가 구하기도 좀 힘들고 저도 사실 유일하게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 프라임원 라인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또 들어가 있는 3D제로 특유의 베이스가 있네요. 사실 이게 베이스가 너무 똑같아서 각도 자체를 잡기가 조금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욕심내자면 원래 얘네들의 전장에 따라서 이 지금 스탠드가 조금씩 달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얘는 딱 좋아요. 라이트는 눈에만 들어오거든요. 네, 라이트 들어오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거전지 넣어주면 여기 이마를 살짝 눌러주면 이렇게 단축구멍만한 작은 눈에 빨간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작지만 굉장히 센 광량이 나옵니다. 지금 조명을 다 켜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 정도 광량. 아니, 진짜 뭔가 이렇게 웨더링의 극한, 복잡한 설계의 극치. 보여주는 메가트론 DLX 스케일이고요. 이따가 Z파워 옵티머스 프라임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비교적, 상대적으로 깔끔해 보이는 오토봇들이랑 이렇게 비교해봐도 꽤나 멋있는 녀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다크 오브 더 문 버전의 메가트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스케일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뭐 박스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기 메가트론의 얼굴, 프로필 옆모습으로 나와 있고 여기도 역시나 보라색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 메가트론의 능력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고 다 높아요. 거의 다 최상입니다. 다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그때 각본으로 샀으면 조금 비쌌을 텐데 이렇게 다 같이 모아서 사서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했었던 기억은 납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렇죠. 패자의 역습에서 역습을 실패하고 망토를 뒤집어 쓴 느낌이죠. 아까 이제 투 버전의 메가트론은 외계 탱크 느낌이라면 이 친구는 이제 뭔가 그 유조차? 그런 트레일러? 물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 변신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뭔가 망토. 그리고 이렇게 샷건 같은 느낌이네요. 오, 이렇게 세 사슬로. 그리고 이 체인에도 웨더링을 좀 많이 넣어줬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플라스틱이고 체인을 감싸고 있는 이 친구만 연질의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녹슨 느낌. 앞에 진짜 뭔가 총신에 그을음이 많이 묻은 느낌. 자, 아래층 구성을 한번 볼게요. 꽁꽁 싸매져 있지만 이거까지도 뺄게요, 그냥. 오, 뭐가 우스스 하는데? 우스하지 못하게 이게. 와, 멋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체부터 한번 보여드리면 와, 지금 뭐 하얗게 변색된 느낌. 이게 제품이 오래돼서 하얗게 지금 일어난 건지 원래 이런 느낌을 주려고 도색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녹조까지 낀 정도로 굉장히 많이 웨더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하얀색 바퀴 이 느낌입니다. 이게 지금 피스톤들이 고정이긴 합니다만 실감 나는 이런 느낌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 뒤꿈치에 이런 톱니바퀴들 나와 있는 거, 피스톤들. 여기 보시면 이런 스프링들 보이실까요? 만지지 않고서는 이게 진짜 녹슨 쇠땡이라고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약간 곱둥이 느낌 조금죠? 허리가 살짝 구부려져 있는 느낌이 있는데 이 파이프나 이런 기계적인 파츠 분할들이 너무나 만족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건 경관절 쪽으로 한번 보시면 단단해 보이는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만지면 고무입니다. 단차를 최대한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고무 패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넣어준 거예요. 팔도 보시면 그렇죠, 이런 부분들. 프리미엄 스케일이기 때문에 전지 가동을 보인다. 이제 쇠사슬 같은 거 거는 고리가 아래 양쪽 가슴까지 해서 네 군데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쇠사슬을 여기로 연결을 양쪽, 그렇죠? 얼굴 한번 보여드리면 이 친구는 지금 오른쪽 얼굴이 깨져 있죠, 그렇죠? 이도 아랫니가 한 세 개 정도 보이나요? 살짝은 부정교합이 있는 친구. 이런 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여지지는 않아요. 오른팔은 조금 더 갈고리가 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중관절 벌려놨을 때는 뭔가 이런 갈고리 느낌으로 나쁜 놈 느낌을 잘 주고 있습니다. 자, 건전지를 넣고 여기 지금 조작을 해보고 있는데 아쉽게도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게 중고여서 아니면 시간이 좀 흘러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따끈따끈한 색원전지 넣어봤는데도 들어오지 않아요. 이때만 해도 3A의 이 프리미엄 스케일은 겉에서 봤을 때는 완전 무슨 다이캐스트. 근데 만지면 완전 플라스틱. 그래서 최근에 3.0의 프리미엄 스케일을 만지시는 분들은 퀄리티 차이가 만졌을 때는 너무 많이 나니까 좀 실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뭐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의 이제 발전 과정에 있었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확실히 더 비걱비걱 하긴 해. 얘랑 비교하면 안 되지만 짱짱함. 그리고 이 관절의 다이캐스트가 그런 차가움이 하나도 없는 이 플라스틱 덩어리. 이거는 조금 더 외계 탱크. 이거는 뭐 유조차 느낌. 그래서 바퀴 자체가 따로따로 분류가 되어 있고 캐터필러로 되어 있다. 그리고 뒤에도 트레일러에 그 특유의 그런 배기구가 있다면 이 친구는 엔진 느낌으로 들어가 있다. 와 진짜 뭐 막 묻어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뭔가 우리 엄마 마후라 하듯이. 뭐 그게 어렵진 않습니다. 괜찮은데요? 참 큰 녀석입니다. 그리고 이 총도 뒤에다가 한번 달아 볼게요. 뭔가 이런 느낌이네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새 사슬로 걸어서 뒤에 보시면 총을 이런 식으로. 고관절이 살짝 낙지인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아무튼 이 포스 뭐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 위에. 이것도 원래 약간 방송룰을 좀 먹으면 얼굴이 조금 더 잘생겨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조터져가지고 더 못생겨진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3.0 기술의 이제 가장 최신 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비포에프터가 더 확실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꺼내봤습니다. 보시면 이런 디테일들 뿐만 아니라 젠처적으로 그렇죠. 이런 움직여지는 기믹들이 메가트론이랑 비교하면 이제 상대가 안 될 만큼의 퀄리티가 나와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절의 움직임들 발전된 부분이라고 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엉치의 이런 관절들도 뒷발차기가 될 정도로 관절의 움직임이 다 가능한 거고요. 네 이런 녹색 전선줄 포인트 그다음에 이런 노란색 이런 배터리 같은 포인트들 이런 피스톤 포인트들 색깔들을 또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보고만 있어도 배부른 그런 퀄리티를 자랑을 합니다. 보시죠. 이런 부분들 이런 전반적인 이런 디테일들 허리나 이런 춤도 다 예쁘고 이 파츠들은 교환이 가능해서 다른 버전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게 이렇게 또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묵직하고요.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렸을 때 2.3kg 나옵니다. 2.3kg 근데 이 친구랑 비교를 해보면 이 친구는 2.9kg 거의 3kg 가까이 되죠. 600g 정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이 다이캐스트가 들어갔다. 조금 더 무거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0, 3A, 메가트론까지 2종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뭐 가격대 자체가 2배 이상 차이가 났었던 제품이고 최근에 나온 제품들이 워낙 잘 나와주면서 프리미엄 스케일을 갈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친구는 명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채 정도만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격이 조금 올라가 있는 이 다크 오브 덕몬 버전의 메가트론을 구입하시기보다는 최후의 기사 버전의 이제 또 프리미엄 스케일 메가트론도 있어요. 뭐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가성비적으로는 조금 더 좋다라고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 한 사람들 진짜 나 너무 속상해.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다음에 leuk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